방아! 오늘의 콘텐츠는 맵 보고 공항 찾아가기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.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. 지금 솔직히 나보고 지금 공항 찾아가도 나는 못 가거든요. 길치여서. 팬분들의 힘을 빌려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자 그럼 오늘의 게임 시작해볼게요. 자 일단은 어딘가에 떨어졌어요. 오 일본이다! 오 일본이야. 아예 생판 남인 동네는 아닌데 되게 시골 같아요. 토큐! 오 대박! 와 이거 되게 하워볼판인데 떨어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난 진짜 운이 좀 정류장에 떨어졌어. 그럼 내가 지금 어딘지 볼 수 있는 거잖아. 보자. 아 나 한자 못 읽어요. 한자를 못 읽어요. 빵다들 여기 어디예요? 나 길이 났어요. 도와줘봐요 빵다들. 어! 조..초어프 에어포트! 대박! 이렇게 쉬워? 공항 가깝네. 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? 여기서 우회전이잖아. 일로 가랬죠 아까? 아닌가? 어? 제가 일단 계속 일단 가볼게요. 아 여기 공항 근처인 거 같아. 막 렌트카 있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. 어? 어? 잠깐 빵다들! 그럼 내가 여길로 가야 돼 아니면 여길로 가야 돼? 왜? 여기서 좌회전이라고? 아무리 봐도 근데 공항 느낌이 아닌데 여기는. 공항이면 하늘에 비행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가다 보면 나온다는데? 어? 이거 셔틀버스다 공항 가는 버스 그쵸? 같이 가자 같이 가요. 오고 계세요? 오고 계신다. 오고 계신다 오고 계셔. 어? 안 보이는데? 어? 그 공항 리무진 차 같은 게 안 보여. 근데 왜 공항 가는 거예요? 이 게임이 공항을 가야지 끝나는 게임이에요. 아 점점 공항 느낌이 아니야. 가는 방향 표지판을 보세요? 아 저도 보고 싶죠 근데. 어? 기사님. 기사님 물을게요. 어 뭔가 공항 하늘이야. 공항 느낌 슬슬 난대. 공항이다 느낌이 공항이야 슬슬 난다 공항. 어 잠깐만 표지판이다. 망다들아. 망가 없어. 이거 봐. 없는데? 뭐야 나 빵다들만 믿고 왔단 말이야. 길 잃었잖아. 이래서 길치들끼리 여행 가면 안 됐대. 맞아. 이렇게 돼. 그래 일단 가보자.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. 아까 공항 가는 길 이름이 123이었대. 여기 123. 이 길이 맞다는 거잖아 그치? 그러면 저 앞에 공항이라고 써있어야 되는 거잖아. 공항은 하나도 안 써있잖아. 이거 봐. 니시초후 여기 초후 공항 뒤래. 오케이 믿고 갑니다 스르륵 로키님. 니시초프 스테이션. 여기 왔어요. 아까 여기 뒤에 공항이라며. 구글 찬스 써 봤는데 그 근처에 있는 거 공항이 아니라 비행장이래. 아 뭐야 일본이라 그러고 아까 에어폴드 나와가지고. 쉽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어렵다 이거. 그러면 새로 시작할게요. 하빵. 새로운 곳에. 어? 우와 대박 나 워킹데드에서 이런 데 봤어. 빵다들 여기 너무 예쁘다. 여기 어느 나라일까? 워싱턴이래. 아 기분 되게 좋다 이거. 땅덩이 오지게 넓은 그곳이래. 아 일본에서 못 찾으니까 미국 갔잖아요. 망했어. 고속도로만 두세 시간이래. 아 그럼 여행이나 했다고 치고. 다른 장소로 가볼게요. 찰스 온타리오? 온타리오가 어디 있는 데였지? 캐나다? 아니 어떻게 여기서 공항을 찾아. 아 진짜 어렵다 여기. 땅이 너무 크잖아 캐나다. 다시 다시. 똘리마 2박에? 여기 어디에요 빵다들? 아 나 한번 물어볼게. 여기가 어디에요? 콜롬비아래. 빵다들 나 콜롬비아 가본 적 없더용. 다시 다시 다시. 아 이번엔 좀. 풀때기밖에 없냐. 버루즈래 버루. 빵다들 여기는 또 어디에요? 버루즈가 어디야? 여기 근처에 공항이 있게 생겼어요? 에스토니아. 오케이 오케이. 알았어 이제 진짜 찐 이제 찐. 이번엔 나 절대 바꿔 안 할게요. 타크나? 와 진짜 이거 레전드다. 빵다들 여기서 어떻게 공항 찾아요? 빵다들 여기서 공항 찾을 수 있어요? 화성이래 화성. 집도 없어요 여기는. 돌멩이 밖에 없어 돌멩이. 심지어 풀때기도 없어요 여기는. 아까 일본이 좋았잖아. 공항찾기가. 뭐야 나 여기 어떻게 공항 가요. 다시 다시. 네? 여긴 화살표도 없는데요? 어디로 가라는 화살표조차도 없어. 아니 화살표가 없잖아. 선생님 여기 어디에요? 빵다들 여기 어디에요? 아니 어떻게 가 뭐 패러글라이딩을 해 어떻게 해? 한 번만 다시. 아니 왜 자꾸 어머. 아니 기가 막힌다 진짜. 와 대박이다 여기 사진 한 장만 찍고 갑시다. 그래. 경친아 구경이나 하자. 하빵. 어? 마카오래. 여기 좀 쉽겠다. 진짜 쉬워 보이는데? 마카오는 번지점프대만 찾제. 은지언니 갔던 데라고 이 타워가. 대박 은지언니가 옛날에 익스트림 어드벤처에서 번지점프 했던 데래요. 그럼 공항이랑 가깝겠네. 마카오타워 근처에 다리 건너 공항 있대. 대박. 나 거의 타워 근처까지 온 거 같은데? 그 뒤에 있는 다리? 저 다리를 건너라고. 저 다리 얘기하는 거예요? 저 다리 어떻게 가는데요? 아 진짜 한 번만 보자. 나 진짜 공항 한 번만. 그냥 포기하고 정착하자. 하빵. 어? 어디야? 시멘트가 깔려있어. 한국이다. 한국. 한국. 동해물과 백두산이. 바르고 닳도록. 위정표가 없대. 위정표 없는 건 투정도 하지 말아요. 시멘트 깔려있는 게 어디야 지금? 우리 어디 갔다 왔어요? 지금 폭포 보고 왔어. 뭐야 왜 아까 거기잖아. 이거 마치 검정 보무신에서 동네를 돌고 돌아도 또 똑같은 데가 나오는 그 장소 같은데? 뭐? 뭐 뭐? 섬이라고? 아니 한국에 와서 너무 너무 행복한데. 빵다들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 할게요. 경기도 남양주시. 한 번만 더. 경기도 포천시. 오케이. 좋아 점점 좋은 접근. 강원도 평창군. 아니야. 홍천군. 아니야. 대구 동구. 대구 공항 있잖아. 빵다들 대구 공항 있잖아. 여러분 그래도 좀 조금 조금 되게 번화했어. 동구면 공항 근처래. 대박. 여기 근처에 공항이 있다는 거네요. 자 하늘 한번 보자. 비행기가 있나. 하나도 안 보여. 언니 근처에요래. 대구는 처음 와봐요. 아 활동할 때 말고 이렇게는. 아 맞아 컴퓨터지. 나도 모르게 과몰입을 하네. 금강동이래 금강동. 언니 앞에 금호강 건너면 공항이에요? 강이 어딨어요? 금강역 먼저 가서 역 따라가면 나오는데 클릭 오래 해야 된대. 아 다시 부산 강서구. 아 여기 공항 근처잖아 강서구. 어 나 여기 알아. 김해공항 가깝대. 밑으로 가면 된대. 지도 보래요. 이 지도 볼 수 있는 거였어?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아 나 이거 진작 볼 거야. 아니야. 아 뭐야. 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였어? 이렇게 가면 되잖아. 아 뭐야. 그럼 아프리카 가서도. 가서도 그럼 맵 보고 그냥. 어? 여기다 대따놓으면 되는 거잖아. 아 뭐야. 아 씨. 빵빠. 오늘 빵다들이랑 같이 하는 세계 여행 재밌었어요. 안녕. 빵빠. Atta. 안녕하십니까